이제 오수 accidents. 엄마. ок. 어머 어머. pre tai. 어떡해. 어른됐어. 지금 중아 정도 operators. 어 소름 돋았어. 이 Meaning 어떡해 나 사둬로 닫았어. 어떡해. 가만히 있는거 봐. 어떡해. 너무 놀랍다 이거를. 어떡해. 너무 이상하다 이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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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판들도 오르고. 어? 이거 너무 이상한데. 어머 어떡해. 내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인데. 우와. 아이고.